신한 투자증권 왜 이럴까요? 오늘 앵커 브리핑으로 신한 투자증권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어제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상승 때문에 조정받고 있는데 어제 앞으로 밸류업에 대한 기대, 또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KB금융이 신고가 기록했고 하나금융지주나 의리금융지주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신한지주만 유독 1%대 상승은 했지만 상승률이 저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신한 투자증권 관련해서 LP 운용 손실이 1,300원 가까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아마도 신한지주에게도 전의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LP, LP가 뭔지 좀 생소하실 텐데 LP가 뭔지 좀 설명드릴게요. LP란 유동성 공급자라는 뜻인데 일정 범위 호가 내에서 매수매도 물량을 공급을 해서 ETF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TF의 가격이 너무 출렁거리거나 변동성이 심하지 않게 계속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를 하면서 시장의 안정화, 안정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유동성 공급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금감원 쪽에 신고를 했죠. 유동성 공급 목적 외에 장례 선물 매매로 과대 손실이 발생했다. 그 금액이 무려 1,300억 원이 넘는다라는 이야기였고 여기에서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감추기 위한 허위 수합 거래도 있었다. 이것도 발견을 해서 금감원 쪽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추위,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지난 8월로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 매도 호가를 내면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해야 되는 LP가 이것뿐만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선물 거래에 손을 냈다라는 것이었는데 8월 2일부터 그 선물 거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8월 2일에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됐고 그 당시에도 지수가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8월 5일 기억하시죠? 블랙 먼데이 기억하실 겁니다. 8월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면서 지수 자체가 급락했는데 이때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선물 거래 때문에요. 그 다음으로 다음 날 주가가 오르고 지수가 어느 정도는 회복됐지만 그 전까지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월 2일 때부터 계속해서 선물 거래 매매를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거래가 지속됐는데 그게 누적 손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1,300억 원까지 넘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상반기에 신한투자증권의 순이익이 1,300억이 넘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발생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신한투자증권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적자 전환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신한투자증권이 회사체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전격 거의 취소된 상황이고 LP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이러면서 신한투자증권 운영 손실 규모 제재 수준도 살펴보면서 신용평가사들은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신한투자증권의 손실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금감원이 어제 실제로 신한투자증권 현장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LP뿐만 아니라 신한투자증권이 여러 곳에서 이상이 감지되고 있는데 지난 10일에는 신한 제14호 스펙 IPO가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철회 신고서를 냈습니다. 그것이 청약 당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나 투자자들은 한번 청약을 해볼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청약 철회 신고서를 냈고요. 여기에다가 그 전에도 일정 변경, 오탈자 이러면서 정정신고서를 계속 다시 내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신한투자증권 요즘 왜 이럴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신한투자증권 만약에 1,300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으면 1조가량의 자금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작년에 불법 공매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로 개인 투자자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깨끗한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신한투자증권의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